지금 현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모든 성경이 다 같을까? 모든 성경이 성경은 여기 가서 보면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입니다 여기 성경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 성경이 역번이 천 개, 만 개가 돼도 성경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 두 종류 매우 이상한 말이지만 사실이다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매우 이상한 말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예배에서 사용하는 그런 성경을 제가 보편적 성경이다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보편적인 영어 성경 가서 보면 킹잼스 성경이 있고 NIV가 있고 NASB가 있고 New King James Version이 있고 요새 ESB가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개혁 성경 아니면 개혁 개정 이걸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내용을 우리가 가서 비교를 해본다 그러니까 메시지나 이런 건 그냥 10%도 같지 않다고 보시면 돼 10%도 5%도 같지 않다 참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야 되는 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예배 시간에 그래도 사람들이 강단에서 목사가 읽기도 하고 성도들이 같이 읽는 그런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건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다수의 이런 킹잼 성경 성도 아니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한 80에서 95% 정도는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는 같아요 뭐 NIV를 펴나 킹잼 성경을 펴나 New King James을 펴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줄거리가 다르면 그 성경을 보편적인 성경이라고 그러고 예배 시간에 읽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펴서 이렇게 읽으면 거의 전체적인 그런 줄거리가 나가는 거는 비슷하다 그래서 80에서 95% 정도는 그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5에서 15% 정도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특별히 1%에서 3% 정도는 심각하게 다릅니다 심각하게 달라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다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성경은 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 개혁 성경 한번 가서 보면 욕기 19장 26절 거기 가서 보면 욕이 내가 육체 밖에서 개혁 성경으로 가서 보면 내가 육체 밖에서 예수님 내 구속자 예수님을 보리라 개혁은 그렇게 돼 있고 킹젠 성경은 내가 내 육체 안에서 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안과 바극은 180도 다른 거잖아요 180도 이게 어떻게 같다고 얘기를 해요 안과 바극은 180도 다른 건데 그러니까 킹젠 성경은 육체 안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고 이건 유령처럼 육체 밖에서니까 유령처럼 마지막 날에 내가 유령처럼 둥둥 떠서 내 구속자 예수님을 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8장 37절 통째로 개혁 성경에는 없음 우리 킹젠 성경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이서 7장 8절에서 7절에서 8절 가서 보면 3일차 하나님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3일차 하나님 킹젠 성경에 다 들어 있어요 개혁 성경에는 아예 7절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 보곤 23장 33절 가서 보면 갈보리라는 말이 킹젠 성경에 나와요 유일해요 영어 성경 중에 우리 갈보리 십자가 늘 찬양하잖아요 킹젠 성경에만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안 나와요 갈보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 다음에 2사에서 14장 12절 가서 보면 사탄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그의 정체가 킹젠 성경은 루시퍼였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신라건이라든지 그런 모든 소설이니 이런 모든 것의 배경 그거 다 영어 킹젠 성경에서 나와서 루시퍼 그러면 미국에 사는 영어라는 모든 사람 너무나 당연히 사탄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죠 성경에 그런 게 있다는 거 말은 들어봤어요 무슨 락 그룹이니 무슨 그룹이 루시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루시퍼가 있구나 이런 거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게 성경에 있는 줄 아는 사람은 개혁 성경 쓰는 사람 중에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옳든지 왼쪽에 있는 게 옳든지 둘 중 하나지 두 개가 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게 옳든지 왼쪽에 있는 게 옳든지 둘 중 하나지 두 개가 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 두 개가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과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솔직해져야 된다 그게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일부러 예를 몇 개만 보여드린 거고 개혁 성경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개혁 성경에는 신학 성경에만 열세 구절이 통째로 과로치고 없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열세 구절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장 또 가서 보시면 그 열세 구절 말고도 그 다음에 요한일서 아까 말씀드린다 지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요한일서 5장 7절 가서 보면 개혁 성경에 있어요 구절이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6절을 둘로 나눠갖고 그래서 반은 6절에 붙이고 7은 반은 7절에 붙여놓고 그리고 진짜 7절은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 저런 거 따지면 14구절이 성경에 통째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을 읽으면 아니면 NIB를 읽으면 베드로 전서 후서만큼의 그런 분량이 축소가 된 그런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신학 성경만 일단 양만 그런 거예요 양만 그러면 그게 벌써 5장에 3장이면 8장 아닙니까? 8장 그 정도로 축소가 된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다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은 분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분의 영혼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나 그게 없는 거예요 그저 기도원 가거나 뭐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거 그거 하면 뭐가 되는 걸로 그냥 그렇게 하면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불쌍한 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꼭 믿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다고는 얘기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좋고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다 같은 거 아니냐 조금 다르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왜 다르냐 왜 달라요? 여러분, 어떤 책을 번역을 하면 번역에 대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본을 본문이라고 하는데 뭐 그리스말 신학성경 같으면 그리스말 본문이 있는데 본문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번역물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본문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신학성경 같으면 마태복음 1장부터 유한기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까지를 일단 그리스말로 이 본문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본문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강나라 말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일이 발생하냐 본문이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번역이 나오는 거고 본문이 같아도 번역자가 다르면 그러면 또 다른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이 그런데 주로 어디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 1차적으로는 본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붕어빵 기계가 있는데 하나는 눈이 동그란 붕어빵이 있고 눈이 이렇게 찌그러진 붕어빵이 있다 갖다가 밀가루 부으면 하나는 동그란 게 나오는 거고 하나는 찌그러진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붕어빵 기계가 다르다 붕어빵 기계가 그러니까 나오는 붕어가 다른 거예요 기계가 다르니까 붕어빵이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본문인데 본문이 하나는 천주교에서 만들어진 본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천주교를 배격을 하고 말틴 루터라든지 캘빈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에라스무스라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쟁취라고 하면서 카톨릭 교회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순수하게 보존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퍼져 있는 이런 본문 이 본문을 유지해 준 그런 본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본문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가서 보시면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보존의 교리가 들어 있어요 예수님도 직접 마태복음 23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들 My words 이건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온 단어들 그렇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단어로 산다 단어로 그럼 모든 말씀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보존이 돼야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문제의 진짜 핵심은 뭐냐 맨 끝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성경을 보존할 수 있는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냐 갖지 못하신 분이냐 여기로 귀결이 되는가 맨 끝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을 보존하시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담은 그 성경이 이 땅에 있냐는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늘에 보존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보존해서 뭐에 쓰시려고 사람들 구원하고 사람들 다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도 보존하셨겠죠 그렇지만 진짜로 필요한 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보존된 말씀이 없고 하늘에만 있으면 보존의 의미가 없잖아요 보존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사람이 땅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단어로 산다고 했으니 사람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된다 결국 뭐에 다다르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냐 그 문제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맨 끝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킹잼 성경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많이 사용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개혁 성경 아니면 개정 개혁 성경 이것하고는 명백하게 많이 다릅니다 명백하게 너무나 많이 달라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경이에요 지난 한 1세기 이상 그 위에 있는 무슨 구약 성경 전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성경이 지금까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그 다음에 보금 전파에 사용이 되고 제가 몇 차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도 개혁 성경으로 구원 받고 제 부모님들 개혁 성경으로 구원 받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의 대다수가 다 개혁 성경으로 구원 받았어요 이거를 부인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자들이 나타나서 개혁 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누가 그래요? 킹잼 성경이 최종 권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해갖고 이단이도 해버렸어요 이단이 그거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자들이 또 나타났다 요 근래에 우리는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한테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앞만 찾아보고 법원에 가고 뭐 다 해봐도 그게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논센스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처럼 100년 이상 개혁 성경을 통해서 어쨌든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성경 번역한 데 사용된 본문 그다음에 번역대들의 사상 그다음에 용어 선택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면 그러면 또 재판받으러 오라고 또 어느 교단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장로교 신학자들의 말이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책이 장로교 신학대학 대학원장을 지낸 나채훈 교수님이 지은 우리말 성경 연구라고 우리말 성경에 관한 이것보다 더 좋은 책이 없습니다 이 책이 720쪽인데 가서 보면 글씨가 깨알같이 작아요 다 뭘 다루고 있냐 우리말 성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개혁 성경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성경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조목조목조목 이분이 또 대한성소공의 성경 번역하는데 그런데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나채훈 교수님이 그분이 이걸 필수장의 그런 작업을 해서 이걸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무슨 문제가 있냐 개혁 성경에 무슨 문제가 있냐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이 책을 가서 읽어주시면 돼 장로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의 대학원장님 개혁 성경 이런 거 할 때 그 번역 위원하신 나채훈 교수님이 직접 지은 이런 책이에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성경 있는 대로 읽으면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가 너무 번역이 잘못된다가 많아서 잘 보고 읽어야 된다 이분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2013년에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아마 발간이 되는 논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논문집 아시죠? 저는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논문을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있고 누가 쓰고 서론이 있고 이렇게 지금 논문집입니다 논문집 그 논문집에 이게 제목이 신학전서 1906년도판 그 이후에 이것이 개혁 성경으로 발전이 됐는데 로마서의 번역고찰 여러분이 구글에 가셔서 네이버는 가면 소용없습니다 거긴 이런 거 안 나와요 구글에 가셔서 신학전서 과로 치고 1906년 로마서의 번역고찰 이렇게 치면 어떤 분이 쓴 논문이냐 2013년도 논문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이신 조병수 박사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거를 로마서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하나만 가지고 그리스어 문법의 단수 복수 소유격 대명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럼 그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 개혁 성경 읽어봐 다 그로 돼 있어요 그럼 그가 뭐냐고 이게 그런 방식으로 돼 있죠 수동태가 제대로 안 된다고 너무 많죠 표현 방식 같은 로마서 안에서도 그리스어 단어가 똑같은데 다 달리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역 삭제 번역할 때 단어의 순서를 바꾸고 문장의 순서를 바꾸고 오역 품사 시제 의미 이런 것들을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 성경의 전신이 되는 이와 같은 이 성경이 로마서 하나만 갖고 총장님이 직접 발표한 논문이에요 이게 제가 누가 장로교 장로교 신학대학원의 총장님이 직접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 전서 번역의 문제점들 이것이 개혁을 거쳐갖고 그래서 개혁 성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건 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 구글에 가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pdf 파일이 그대로 나오니까 두 번째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장로교의 신학 이렇게 가서 보니까 2013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신학 전서 1906년 요한복음 번역의 헬라오 저번 사용 연구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합동신학 대학원의 대학원 대학교의 신학 교수인 이보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장만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 성경 옛날에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성경에 1.1핵도 오류가 없다고 배웠잖아요 그 성경이 개혁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엄청나게 오류가 많다 그러잖아요 책을 720페이지를 적어놨잖아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저 개인의 어떤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장로교 학자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또 개정개혁 성경을 내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 성경에 부족한 거 오류가 많다고 인정을 해야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성소공회도 다 너무나 많은 그런 번역의 오류가 있다 그걸 인정을 해야 이걸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혁 개정을 내면서 대한성소공회도 다 이미 인정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몇 가지 성경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돼서 개혁 가서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흠정육 성경은 킹잼 성경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여러분 갓난아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새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새로 태어난 같이 그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로서 그러면 신분이 로서 되면 이미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된 거고 그렇죠? 갓난아이들 같이 그러면 아직 같이 그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100%는 아닌 거예요 로서 그래야 100%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그렇죠?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젖이냐고 부르면 대답을 못하잖아요 개혁 성경으로는 그렇죠? 순전하고 신령한 신령하라 그러니까 어디 산기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신령한 다 그게 그런데 젖을 사모하라 했는데 무슨 젖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킹잼 성경에는 말씀에 순수한 젖 돼 있잖아요 말씀에 순수한 젖 성경 말씀에 순수한 젖 하나도 변개가 되지 않은 그런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죠?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구원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고 평생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성장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라야 맨 끝에 가야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흠정력 성경은 이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여러분 구원받아서 아기로 있으니까 먹으면 어떻게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넘기시죠 가서 보면 빌리포스 2장 12절 때문에 고민하고 벌벌 뜨는 분들이 이 개혁 성경 쓰는 분들 가운데 엄청 많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목사말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죠? 교회가 하려는 대로 목사가 하려는 대로 두렵고 떨리고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것도 아주 복종까지 해야 되네요 여기는 복종 이렇게 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니 그냥 어떻게든 구원이 맨 마지막에 저렇게 이루어야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성경이 돼 있잖아요 우리 흠정역 성경은 더욱더 순종하여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그것도 너희 구원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워크아웃 요오온 살베이션 있는 그대로 번역했잖아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크아웃 기업 아시잖아요? 워크아웃 기업 워크아웃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있는데 부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해서 워크아웃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갖고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게 워크아웃이에요 워크아웃 맞죠?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거를 이 일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밖으로 열심히 드러내서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지 두렵게이나 복종하고 벌벌 떨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 그건 행위구원이잖아요 천주교 행위구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사도행정 8장 37절 가서 보시면 떡하니 거기에 없음 이렇게 있어요 우리 킹잼 성경이나 틴데일 성경이나 칼빈의 이런 올리베 땅 성경이나 이런 데가 아마 다 들어있어요 루토의 성경이나 빌리비 이르되 뭘 묻는 거예요 내시가 내가 침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 물으니까 빌리비 뭐라고 그래요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 다음에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데는 저 구절이 좀 곤란하거든 그렇죠? 아기들에게 어떻게 물을 수가 있고 아기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가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못하잖아요 저게 있으면 왜 저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 구절을 삭제를 해야 그래야 천주교의 유아 세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에서 저 구절을 뺀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 1서 5장 7절 가서 보면 개혁 성경 증거 아닌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그렇죠? 있어요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그게 아니고 6절에 있는 말씀을 둘로 나눠서 후반부를 7절로 옮겨 놓은 거예요 원래 말씀은 뭐냐? 7절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가 없잖아요 개혁 성경에는 그렇죠?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6절을 둘로 나눠갖고 6절 후반부를 7절에 갖다 놓으니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 NIB가 하면 어떠냐? 개혁 성경과 똑같아요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증언하는 셋이 있다 끝이에요 증언하는 셋이 뭔지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킹잼 성경에는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testify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in heaven, the father, the world, the holy ghost 여러분, the father, the world, the holy ghost 할 때 다 대문자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님 이분이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디즈, 쓰리아,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셋이 하나다 이 셋이 하나다 이게 뭐예요? 명백한 삼위일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명백한 삼위일체 구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개혁 성경이나 NIB를 갖고는 그 성경 안에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증명하려고 그러면 여와의 증인이 어디 성경에 있냐고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겠소? 없는데 어떻게 보여줘?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런데 킹잼 성경을 딱 보여주면 도망가잖아요 출행량 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여기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면 제일 무서워하는 성경이 그래서 킹잼 성경인 거죠 그럼 구약은 어떠냐? 말씀드린 대로 2사에서 14장 12절 가서 보면 개혁은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 영어로는 모닝스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닝스타 그러니까 마귀를 가리켜서 모닝스타라는 거예요 새벽별이다 개명성이다 그런데 이 새벽별이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새벽별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타락한 게 아니라 누가 타락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타락했다 그러는 거예요 모닝스타가 타락했지 않았냐? 모닝스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흠정령 성경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래서 누가 타락해요? 루시퍼가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원래 이름이 루시퍼구나 서양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고전이나 이런 모든 거예요 나온 루시퍼가 이 킹잼 성경에 나오는 그 루시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성경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 예수님을 얼마나 먹칠하는 겁니까? 예수님 보고 타락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제가 며칠 전에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도서를 읽다가 개혁성경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흠정령으로 먼저 읽어볼게요 영을 다스릴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땅에서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죽는 날에 권능을 소유하지도 못하여 그 전쟁 이 죽는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일도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렇죠?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구출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악한 일을 해도 넘겨진 그런 자들을 구출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래간만에 정말 개혁성경을 한번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보면 알지 이게 무슨 전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전쟁해야 지금 죽는 전쟁인지 알죠? 맨 끝에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완전 오역 아니잖아요 오역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가 생기로 저게 나오니 생기가 뭔지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심지어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저걸 읽고 이게 영 이야기를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있겠냔 말이에요 어디가 그래서 이 내용이 전도서 12장에 나옵니다 또 가서 읽어보죠 흠정령은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영으로 이렇게 다 번역이 돼야 그래야 이게 다 같은 영 얘기를 하는구나 해서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래야지 이걸 생기로 번역하고 그런데 또 이 개혁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여러분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려 이렇게 되어있으니 여러분 여기 신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신인지 이거 밑에 발바닥에 있는 신인지 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 신은 그 주신 하나님이 뭐냐? 그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성경이 번역이 돼 있으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영과 육과 혼을 설명을 하고 죽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 설로몬이 얘기했던 그 발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그냥 읽으면 그냥 까막눈이 되는 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신약과 구약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개혁 성경을 읽거나 우리 킹잼 성경을 읽거나 전체적인 스토리는 85%, 90% 이렇게 대충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거는 그런데 가서 교리를 설명하고 이단들이 왔을 때 이건 이래서 틀린 겁니다 이야기하고 뭐 하려고 하면 어떻게 건덕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뭘 할 수 있는 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보존이 돼 있는 성경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존해야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죠? 그럼 이 땅에 그런 성경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치도 오류가 없는 성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바른 교리를 정립하고 바른 구원을 받고 바른 성도가 되고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1611년 영어 킹잼 성경이 바로 그 성경이다 그 성경이다 믿는 거예요 누가 칼을 가져다 대고 부인하라 그래도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읽어보고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해요? 제가 공과대학에 있어요 실험을 해요 그럼 실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부인해요? 나온 거를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걸 이렇게 그리라고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그려요? 내 양심상 못 그리지 수천 군데를 비교해봤는데 다 킹잼 성경이 옳고 이게 틀린데 그 데이터를 놓고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개혁 성경과 그 다음에 킹잼 성경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교리 공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교리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올바르지 않으면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 교리부터 시작해서 천국과 지옥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다 선택은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거다 제가 강요하지도 않고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아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